응? 그리고 틀려, 약간.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지 말고 그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해야 돼.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노골노골하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나하고 다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맛은 일단은 전염은 시켜놨어. 네. 뺏다구는. 다구다구 뺏다구는 이제 안개. 소박하게 해야 돼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소박하게 하면서도 멋들어지게 했어. 자, 배운 데까지 같이 하고잉. 뭘 못하지는 않은 게요. 미안하다. 운보한 것이 아니라 안 배웠구나. 내가 현주한테 덧붙여서 미안해. 안 배웠다, 얘 안 배웠어. 저 인임의 기억이 괜찮아. 가슴이 너무. 네 가슴이 너무 넓고 미안하다. 괜히 왜 괜히 배웠다고. 안 배웠구만. 안 배웠구만. 자, 현주야 미안. 아니, 괜찮아요. 현주야, 현주야 봐봐. 삼산은 팔락시다. 삼산은 팔락시다. 삼산은 팔락 청척하건 왜요. 삼산은 팔락 삼산은 팔락 청척하건 왜요. 삼산은 팔락 이리스 충북으로 백로추로 오나. 이수 충북으로 백로추로 오나. 이수 충북으로 백로추로 오나. 이수 충북으로 백로추로 오나.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각을 안 내고 흘러내려버리면 뭐가 돼? 너무나 편한 소리가 돼버리니까 각을 줘야지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9,5단 시작 네 꿈을 치는디 그것을 해줘야 돼 네 꿈을 시작 네 꿈을 치는디 그렇지, 그런 거를 안 하면 여기서 세월 묵힌 값이 안 나가는 거야 네 꿈을 치는디 이래버리면 세월 묵힌 값이 안 나간다고 시간 값이 여기 와서 내 앞에서 시간 들이고 그렇게 하면 값이 안 나가 네 꿈을 치는디 그래야 값이 나가지 시작 내 꿈을 치는디 네 문 꼭 붙들고 네 문 꼭 붙들고 네 문 꼭 붙들고 빈 Cabinet ... 요소, 요소 박자 박자 마다 식임이 있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뿍다고만 Obara Он referia 보이고 scribe 잘 들 doivent te minimize Здоров 들 양 아완이 논네 빙은 꽃붙고 아완이 논네 가누라 간다 가누라 간다 내가 도라 간다 내가 도라 간다 아주 간들 이줄 소녀 아주 간들 이줄 소녀 아주 간들 이줄 소녀 아주 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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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줄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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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가는 정을 우연히 가는 정을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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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